오늘은 출혈과 유해독소 분해작용이 우수한 금전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초는 예전부터 한약재로 널리 쓰였고, 지금도 온갖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전통적인 한약재입니다. 자생지는 습이 촉촉한 뇌가와 강가 그늘진 풀숲에서 찾을 수 있고 전국에 흔하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본래 명칭은 김병꽃 뿌리고 건조시킨 것을 금전초라 하며, 숙향바라초연전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서늘한 편으로 강과 신장경락에 작용하고 약간 쓰면서 매운맛이 납니다. 먼저 금전초 10g을 토끼에게 주입하면 인효작용과 소염작용이 강하게 나타났고, 무엇보다 쥐혈을 멈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흔치 않은 정랑선염과 혈정액증,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류증을 잘 없애줘 출혈을 그치게 하는데 매우 우수함이 입증되었습니다. 참고로 혈정액증은 사정시 정액에서 붉은색과 진한 갈색의 피가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하는데, 이는 고환염과 요도염 전립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기타 생식기 감염이나 전립선암 위에서도 발생되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배뇨곤란 및 사정시 통증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여러 출혈 증상에는 금전초를 물에 한 번 헹군 후에 그늘에 말려 대략 2주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에서 전립선염과 요실금, 사구체신염, 고환염 등의 신장에서 염증과 출혈의 효과를 본 환자들이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관련 실험에서는 8주간 금전초를 섭취시킨 후 그 경과를 지켜봤는데, 현저한 체중 감소와 함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이 동시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전초 추출물이 체내 수은중독, 납중독 등의 중금속 배출과 독소를 빠지게 하였고, 체중감량 효과까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전초의 높은 항산화 활성이 지방세포 분화와 지질강화 및 지방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전자의 주요 인자인 단백질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전초는 다이어트 한방약초로 현재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고, 최근 갱년기 환자는 금전초를 차로만 먹고도 지방살을 제거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비만치료에는 건조된 금전초와 둥글레를 각각 5-7g씩 배합한 후 물에 진하게 다려서, 아침과 저녁 하루 2회씩 꾸준히 마시면 되고 산재로 물에 타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중금속 배출과 유독증 결석에는 금전초와 토복용을 각 20g의 대출을 첨가한 후 탕재로 다려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밖의 금전초는 간염 환자에게 사용해서 B형과 C형 간염 HBV 증식 억제 효과가 있었고, 간경화증 및 간암에도 매우 유효한 것으로 작용되었습니다. 간에 관련된 병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 말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이와 때를 놓치면 좋은 약제를 쓴다 해도 치료가 힘들어지니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전초는 시중에서 평균 300g에 2-3만원 내외하는데 요즘은 중국산이 많이 유입되어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사서 먹는 분들은 잘 알아본 후 사용해야 하고, 무엇보다 직접 채취했으면 더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금전초에는 질산염과 포타슘이 함유되어 많이 먹게 되면 두통과 매스꺼움 설사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소량의 독성작용으로 입이 마비되면서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질이 서늘해서 냉증이 있는 환자는 아랫배가 차거나 탈진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사용해야 하고, 임산부는 복용을 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